라선 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, 중대수석, 금융, 관광,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의민공학부의 특수경제지대입니다. 라선 경제무역지대법과 분별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는 외국인들과 외국기업들이 투자한 자본과 소득, 그에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 외국 투자가들과 외국기업들은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무역, 기업, 봉사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원만히 진행하며 투자 형식과 기업관리 방법의 자유로운 서태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. 라선 경제무역지대는 육상과 해상성의 교충진 동시에 아시아태평양, 유럽, 북미두 지역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라선시의 이민회는 앞으로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중요한 국제화물 동계기지로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수출 가공기지, 국제적인 금융 관광기지로 끌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, 감사합니다.